와 지금 진짜 큰일이 나버렸습니다 다음 주가 시험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주가 벌써 목요일이고 그렇다는 소리는 다음 주가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린데 금, 토, 일 근데 제가 공부를 1도 안 했습니다 와 근데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학교에는 학점도 너무 좋아가지고 전액 장금도 받았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제 꼴이 지금 아예 공부도 손 놓게 되고 학교 공부를 안 하게 됐는지 와 진짜 1년 휴학을 하다 보니까 공부에 아예 흥미를 잃어버리고 학점을 아무리 잘 받아도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근데 이러다 정말 F학점을 맞을 것 같아서 너무 안 되겠어서 카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학교들과 함께 사역은 공부를 처음으로 학교들과 함께 사역은 염려의 경우로도 학교들과 함께 사역은 그 누군가가 학교들과 함께 사역은 그 누군가가 학교들과 함께 사역은 수坚지고 학교 공부를 해야 하는 거야 학교 공부를 항상 적혀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이제 중간과절 다 마쳤고, 친구랑 운동하는 약속이 있어서 근처 공원 가서 운동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왜 이렇게 꽃단자고 갔어. 오자마자. 운동할 거 같아. 어쩔 수 없어. 내가 부평에서 바로 와서.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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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밥을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어묵. 남편 말합니다. 남편에ست. 오늘 마음을 좀 더 해냈습니다. 무슨 맛에 있었을 teaches. explicar rather too. 아는 따뜻하 músейств이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지금 카페에 가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너무 뒹굴뒹굴 돼가지고 오늘도 일어나서 밥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카페에 가서 이제 나머지 시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그래도 과학 레포트 다 작성해서 좀 마음이 놓이는데 오늘은 제 전공인 영문학 영미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돼요. 아 뭐 진짜 너무 하기 싫어. 그래도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lost all my chances. I know that I am too late. I'm thinking of you. I'm thinking of you. I'm thinking of you. I'm wondering if you're thinking about me too. Now it's too late. Now it's too late. 이제 열한하게 공부 준비를 마쳤고 드디어 이제 전공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영미시가 이번에 시를 거의 한 20절 정도 보더라고요. 물론 오픈북이긴 한데 근데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시험이 월요일인데 지금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금, 토, 일 그리고 월요일날 시험인데 그래서 큰일이 나버려서 일단은 배운 시 20개를 좀 찾아오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를 좀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을 들을 때도 좀 불성실하게 들었거든요. 1.2배속이라든가 이렇게 해놓고 막 다른 거 하면서 듣고 이래가지고 지금 큰일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목표는 물론 제가 예전 학기에는 진짜 막 학점에 목을 메워가지고 되게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이번 학기 목표는 그냥 B 이상만이라도 맞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절대 F 학점만큼은 안 받고 졸업을 무사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1.3배속이라든가 이렇게 1.2배속이라든가 이렇게 2.1배속이라든가 이렇게 2.3배속이라든가 이렇게 우선은 모든 시를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좀 짧은 시를 위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고 아 뭐 그래도 PPT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PPT도 적어도 한 2회독은 돌리고 오픈북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오픈북을 주신 이유가 이게 너무 범위가 방대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오픈북을 해도 만점을 못 맞겠다고 해서 오픈북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게으름을 피운 건 저였으니까 이 게으름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카페에서 공부를 다 하고 과외를 하러 갑니다 과외가 30분 정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려서 지금이 한 5시 20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과외를 하러 가는데 오랜만에 공부를 했더니 아 영문학 진짜 재밌네요 제가 왜 과거에 영문학이 열광했는지 알 것 같고 아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주말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재밌는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외를 하러 가고 주말에 열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입니다 제가 미쳐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즘에 공부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시험에서 즐겜 모드가 돼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는 물리에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리처드 도킹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는 철학적으로 고민했던 문제들 그리고 제가 철학을 공부했을 때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을 좀 과학이 많이 해결해 준 느낌이 들어서 특히 요즘에는 또 알쓸신잡에 나오는 김상욱 교수님의 물리학 강의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단세포 생물로부터 지금까지 진화해 왔어 그래서 요즘에 물리에 빠지면서 과학 공부가 너무 재밌다는 느낌도 들고 아까 제가 카페에서 영문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잊고 살았던 그런 영문학 공부에서 기쁨을 느끼면서 요즘에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공부도 재밌고 그래가지고 뭐 좀 정신나간 아이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이제 월요일이 시험인데 아직 금, 토, 일 중에서 제가 해놓은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말에 최대한 열심히 활용해서 월요일에 있을 영미시 시험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브이로그 마치도록 할 건데 분량이 작으면 또 다음날에 킬 수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I'm gonna die Dive into you And maybe I'll try and down What can I do? I can't tell you And it will be alright to let me dow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